얼마 전에는 팬미팅을 했다고 들었어요. 팬미팅 때도 공장 개인기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들었는데 어떤 개인기 보여주셨어요? 개인기, 춤도 많이 보여드리고 성대모사를 줬어요. 성대모사, 저희 또 성대모사 좋아합니다. 들어볼까요? 도혜 씨 먼저 하세요. 왜냐하면 그냥 너 혼자 사요, 오늘. 내가 잘하잖아. 요새 밀고 있는 성대모사 있어요. 지금 팬분들이 한 2천여 명 오셨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. 2만 명 했는데. 2만 명 오셨다. 보여드릴게요. 이게 윤미래 씨 랩인데요. 윤미래 씨 정말 좋아요. 잘 들어보세요. 친구 왜 친구 사랑하겠느냐. 그 뒤에 바로. 은혁이의 랩인데요. 은혁 씨의 랩이구만. 아니에요. 똑같아요. 진짜요? 저 윤미래 씨 좋아해서 잘 아는데 다시.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요? 모르시잖아요. 경고라는. 자 이제 1라운드. 모르시잖아요. 왜 그러세요. 왜 저희 운영이 하세요. 가자. 가자. 갈래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얼굴 빨개지셨고. 괜찮습니다. 그럼 1라운드 이제 게임 들어갑니다.